손으로 잘 잡고 뜯어봐 혈이 바쁘다 손 잡고 해봐 손으로 잡고 해야 더 재밌지 그래야 오래갖고 놀지 우리가 도와주면은 금방 재미가 끝나 귀여워 제가 피고 재밌어 많이 풀렸어 될까 재밌게 야무지게 놨다 난 야무지게 못 놨나 봐 보이더 찍어 보이더 너무 가까이 와버렸다 최생이들이 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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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나와 너무 얼굴이 얼굴이 안나와 너무 얼굴이 여기야 시험영상으로 찍게는 영상 길이가 길다 고맙다 재밌어 보인다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재밌어해 애니 발에 저기 아무도 눈치 못 쬐어 아무도 근데 아무도 여기 간식이 된거야 흐흑 허허 흐흑 흐흑 해 볼게 맛있어 왜 열심히 듣게 되셔 재밌잖아 이렇게 몰입하는 내가 도와주면 재미없어 혈이다 오빠 기차하지 말고 너무 귀찮아해서 최근에 아 우리는 맨날 이렇게 간식 한번 뭐하나 할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 진짜 그냥 말없이 하자 그냥 아니 저 간식을 아무도 못했다고 이거를 큰일났다 이거 이거 누가 가야 먹을지 궁금하네 이거 아니 알려주마 어떻게 알려주지마 알지 아 대체 알려주지마 이거 누가 먹겠는지 궁금하겠으니까 일단 알아서 운명에 맡기자고 애니가 제보 제보 많이 꺼냈어 꺼냈는데 지금 너무 꺼내는거 심취해서 너무 재미있어 진짜 가시기 빠진걸 몰라 애니가 긴장 붙여 누워 너무너무 애니 너무 재미있었다 이거 손으로 이걸 누르네 반대로 손 잘 쓰니까 한손으로 흰색 선을 누르고 눌리고 있네 기술있잖아 애니는 저 허리 한번씩 해줄거야 약속이야 약속 허리 한번씩 어 찾았어 찾았어 애니가 한번만 지저러보면 오빠 한지 시켰어? 아니 안시켰어 애니가 한번만 지저러보면 아 못봤어 저 검은색을 거의 가려서 못봤어 방금 시야가 딱 가렸어 저 간식이 쳐다보긴 봤거든 나 새로운 간식 만들어볼까봐 닭가슴살하고 시금치 닭가슴살 껌이잖아 어때? 너무 좋지 시금치 뭐 딸기 넣으면 딸기 껌 치금치 껌 토마토 껌 혜희가 눈치챘다 결국 혜희가 먹었어 혜희가 저거 어떻게 혜희가 저거 어떻게 아니 애니 안쓰라 애니껀데 아 애니가 앗 이래 앗 앗 거기 있었어? 그래 그래 거기 있었어가 아니라 뭐해 뭐해 설마 있었던거야 그게 알지 잘 먹었다 우리 귀여워 애니도 다 먹었나보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어렵게 안 보이지 애니